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지난 30일 가까이 됐네요 30일 전 쯤에 제가 고추를 이식을 했거든요 모종을 영농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일이 지났는데 보통 한 20일 20일이 지나면 진딧물약을 쳐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모종판 트레이 자체에 바로 진딧물약이랑 총채벌레 담배나방 그리고 역병 탄저병 이렇게 약을 혼합해서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딱히 진딧물이나 뭐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새순이 아주 연하게 올라올 때쯤 되면 총채벌레 담배나방이 오기 이전에 진딧물이 먼저 오거든요 아주 연한 수를 갉아먹기 위해서 다행스럽게 모종에 바로 진딧물약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진딧물은 전혀 없습니다 250호기 정도 심었는데 나중에 한 20호기를 더 추가해서 심었습니다 그래 한 지금 한 250호기 정도 됩니다 근데 딱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죽거나 다른 병이 오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보통 고추는 한 20일 정도 지나면 진딧물약을 치거든요 혹시나 저처럼 모종을 받아와서 바로 약을 치지 않으신 분들은 한 20일 정도에 진딧물약을 치셔야 됩니다 꼭 치셔야 되요 왜냐하면 새순이 올라오면 그 새순을 먹기 위해서 진딧물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진딧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나면 진딧물약을 꼭 치십시오 그리고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되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꽃송이 있죠 꽃이 이렇게 맺힙니다 꽃이 지금은 맺힌 것도 있고 이렇게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앗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쭉 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 이걸 방앗다리라고 하는데 방앗다리가 갈라지고 다시 위에 분지가 형성됐을 때 이때쯤 되면 보통 2개에서 3개의 꽃이 핍니다 꽃이 한 나무에 3개에서 4개 정도 피면 무슨 방지를 해야 하냐면요 총채벌레 있죠 총채벌레 총채벌레 약을 쳐야 되겁니다 총채벌레는 정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게 꽃 안쪽에서 꽃 안쪽에 꼬물꼬물한게 검은게 보일 정도로 작은게 있습니다 한 5월에서 6월달 쯤에 총채벌레가 부활을 해서 활동을 할 시기니까요 지금이니까 지금이 한 5월 말 그러니까 6월 초 중심으로 해서 총채벌레 약을 꼭 쳐셔야 됩니다 아니면 총채벌레가요 꽃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꽃이 수정이 되고 열매가 열리겠죠 그 열매 속 안에 애벌레가 나와 버리면 그 고추구는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6월 초까지는 총채벌레 약을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말 쯤 부터 해서 담배나방 담배나방 약을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울산에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비가 잡혀 있습니다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역병이나 혹은 탄저병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었을 때는 탄저병이랑 역병 약을 한번 쳐 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런데 시기가 잠시 비 오는 것을 깜빡하고 지나갔다 라고 하면 비 온 뒤에라도 반드시 약을 쳐 주시길 바랍니다 탄저병하고 역병은 탄저병하고 역병 같은 경우는 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아 탄저병 역병 요약을 한번 방제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비가 많이 한 2-3일 정도 많이 오게 되면 꼭 그 탄저병하고 역병을 생각하셔서 치셔야 됩니다 약을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진딧물 약을 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총채벌레 총채벌레 약을 치셔야 되고 그리고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는 담배나방에 벌레가 있으니까 그것도 방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마가 오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저병과 역병 그것에 방제를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고추는 그게 다에요 약제는 영농지원센터에 가면 혹은 농약방에 가면 종류가 워낙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선택해라 그런 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영농지원센터에 가면 탄저병 약 주세요 무슨 약을 주세요 이래야지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이나 역병 같은 경우는 자주 오기 때문에 첫 번째 탄저병을 쳤으면 똑같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같은 탄저병 약을 치지 마시고 최소한 두 개를 사셔서 한번 이거 첫 번째 거를 한번 치고 나서 다음에는 또 다른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계속 치면 별 효과가 없대요 저 역시 탄저병 같은 경우는 약을 두 개를 삽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약을 칩니다 그렇게 방지만 하시면 뭐 기본 고추 농사는 되는데요 하지만 약을 친다고 해서 탄저병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 보면 아 나 약 방제 다 했는데 약 탄저병 와서 농사 망쳤다 역병 와서 줄줄이 다 쓰러졌다 라고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기 약 독감 약 그리고 코로나 요즘 코로나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뭐 그 예방 주사를 맞더라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약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약 쳤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그건 하늘의 운에 맡겨야 되겠죠 농사는 기본적인 방제만 해 주시고 이거는 그 이후로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 쯤에 뭐 탄저병이 조금 오긴 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제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방제를 다 했어요 했지만 와요 뭐 탄저병의 원인은 과습도 있고 연작 피해도 있고 비료 사용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맞추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뭐 전문적으로 농사 짓고 그 고추를 농사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농사 짓는 분들 정말 머리 아파요 그리고 머리를 회전을 많이 하십니다 농부라고 해서 뭐 단순히 뭐 심고 옛날처럼 뭐 심어서 따고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게 탄저병하고 역병입니다 뭐 여러 매체에서 탄저병 잡을 수 있다 역병 잡을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자료에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잡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 자기 밭 상황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병이 발생하는 걸까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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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하늘의 운행에 맡겨야 됩니다 작물들은 네 그리고 뭐 역병이나 탄저병 걸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농사라는 게 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비록 한 5년 정도 밖에 안 했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하늘이 안 따라주면 농사를 못 짓는 거 그거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인데 그 말이 맞아요 100% 맞는 거 같습니다 네 어쨌건 다시 고추에 돌아오면 제가 보시면 오늘 아침에 총채벌레 약을 해서 한말을 해서 이렇게 고추에 다 뿌렸습니다 분무기 약을 치실 때는요 대부분 위에서 이렇게 북 뿌리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로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작물들은 밑에서 그러니까 분사되는 게 밑 분사되는 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 분사를 쫙 해야 돼요 이렇게 꽃 열매 열리는 방향이 있죠 그쪽 밑에서 분사를 쭉쭉 해시야지 위에서만 약을 줘봐야 헛방이에요 헛방 입에 묻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약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한동안 고추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 6월 중순까지 크게 뭐 할 건 없고요 겨순 따는 걸 요즘 영상보면 많이 나와요 겨순 겨순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겨순 근데 저는 아직 겨순을 안 딸 생각입니다 아직 고추가 제가 생각했는 거 외로 작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겨순을 더 키워서 이 겨순이 많으면 광합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고추가 좀 많이 커집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순을 제거할 거고요 그때 돼도 얘가 뭐 고추가 좀 약하다 싶으면 겨순만 제거하고 입은 다 놔둘 거예요 이렇게 겨순만 이렇게 똑똑똑 끊어주고 입은 놔둘 겁니다 이렇게 뭐 겨순을 제거할 거고요 겨순 제거할 때 다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면 어제도 오늘 비 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소비료를 줬습니다 고추하고 고추하고 사이에 이렇게 삼각 대열이 형성되잖아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요소비료를 줬습니다 이렇게 1차추비를 어제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쯤 고추가 쭉쭉 자랄 때쯤 있잖아요 요소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추비 3차추비 4차추비 다른 농가에서는 5차추비까지 주시더라고요 늦게까지 수확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통 저는 3차추비까지 줍니다 첫 번째는 요소를 주고요 두 번째는 복합을 주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 고추 고추가 결실이 잘 되도록 엔키비로를 마지막으로 추비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고추밭을 운용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추밭에 와서 방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한 열흘 후쯤에 곁을 제거하는 거 하고 추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농사짓는다고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이 먹는다 생각하시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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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